자막제공자 집을 찾아서 하루를 끝내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조건처럼 잠들어버린 밤 낡은 책 속에 얼굴을 묻고 긴 한숨 쉴 때면 새하얀 먼지 속에서 지난 날의 모습을 만나네 험망하는 날을 위해 기다려준 것은 변함없는 시간과 그때의 마음뿐 그때 왜 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멀리만 떠나갔을까 돌아와 알게 된 소중함을 느껴도 이제는 이젠 후에 부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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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